40년간 담배를 피워온 63살 이현영 씨는 담배껏과 건강 걱정에 여러 차례 금연을 결심했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이 씨는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4박 5일의 금연 캠프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20년 넘은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가 올해 6월로 실시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치료에 성공한 환자는 201명. 금연 성공률이 74%에 이릅니다. 가장 흡연 욕구가 클 때 약물을 투여하고 병원의 첨단 시설을 활용해 악화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등 경각심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심리도 하고 집단 심리도 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힘든 점이 어떤 건지 원인을 파악해서 방법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은지를 저희가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과학적 금연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이제 금연이 작심삼일이란 말도 머지않아 옛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